반갑습니다. 2024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행복방에서 SP 소프트가 나갔습니다. SP 소프트 보시면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여러분들이 행복방에서 오늘 행복방은 거의 지금 승률이 95%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SP 소프트 추천해서 거의 뭐 추천하고 거의 한 8% 가까이 갔습니다. 8%, 9% 그래서 여기 행복방에서 충분히 회원들이 수익을 다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또 종가반입니다. 이 종가반에서도 오늘 SP 소프트가 나갔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SP 소프트. 이 종가반의 특징은요. 잘 못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장중에 잦은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이 종가반에서 하시면 좀 수익이 잘 나오실 겁니다. 여기는 종목이 딱 세 개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세 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가반에서 정확하게 종목을 보고 1, 2, 3 이렇게 종목 세 개씩 나눠서 로테이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너스 TV에서 종가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실제 성적이고요. 완전히 한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종가반 성적. 종가반 성적.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고 저는 종가반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거 보시면 추천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날에 상한가 찍었지 않습니까? 이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날 찍었고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거는 들어가면 그냥 5%는 그냥 못 씁니다. 이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위너스 TV에서 연락 주시면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방도 실제 초대를 해드리니까 여기 와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톡방에서는 정확하게 매수 매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할 수 있게끔 손적가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반드시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